풀어놓고 싶은 보따리 시이동백 낭송전선희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보따리를 안고 살며 나름 소중하거나 별난 물건을 풀어 보여주고 싶어 한다. 남의 보따리 안에 물건은 본척 만척하면서도 그저 자기 보따리만 풀어놓으려 안달을 하기도 한다. 귀하든 천하든 각자의 보따리 속에는 수많은 삶의 애한 노가이껀만 속 시원히 풀어놓지 못해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도 한다. 풀어도 풀어도 다 풀지 못한 엉어리 바람결에 풀어 헤치면 속이 시원하렴만 껄러보지도 못한 채 보따리 안고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